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. 동봉구민 어르신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. 또 우리 연예인들 또 배우님들 우리 동네 어르신들 참 전환이 반갑습니다. 이 할애한 공연을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좀 자리 같이 해주시고 박수를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. 이 할애한 공연의 첫 무대에 나온 사람은 우리 한국종합연예인단의 합창단의 합창으로 이 할애한 막을 열겠습니다. 큰 박수 좀 주십시오. 반갑습니다. 김인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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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여러분 형계 여러분 정당은 구성목 잡아봅시다 조국이 안 난 뜨거우니 동일자지 날 또 빨리 방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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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리야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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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시민 여러분 경제 여러분 애국의 군복지 합쳐갑시다 해물의 천국아 행복이요 내 천국이 천국아 기쁨이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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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일이야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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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